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화련막이 올랐는데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의 첫발을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5일간의 축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지난 7일 개막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익을 향한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세계 장애인대회는 국제장애인연맹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국제협력 강화를 보색하고자 4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장애인 국제행사입니다. 1982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가 일산 킨텍스 일대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 대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국제적 장애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를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장애인권 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유엔 컨벤션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제도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협력과 소통이 장애되고, 서로 우정과 결속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회 기간 전 세계 장애인과 비장애인 2천1명이 참여하며 행사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구촌 대전은 그 도전과 기회를 슬로건으로 장애인 인권과 고용, 디지털 기술 등과 관련한 원탁회의와 병행 세션 등이 펼쳐지며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또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장애 비장애인이 호흡하는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대회 현장에서는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환영사가 쏟아지며, 이번 대회가 국내외 장애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끊임없이 주창하고 연대해 왔으며, 그 안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중진정책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라는 토대에 의해서 세계 장애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을 하나로 모으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m confident that this conference will stay close to the hearts of 1.3 billion people with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and serve as a key occasion to reap from their rights. Let us work together to make this world better and peaceful and sustainable 전 세계 장애인들과 함께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모두의 발언처럼 이번 대회가 국내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앞으로 완전한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봅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